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 도출이 난항을 겪으면서 오늘 10월 1일,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폐쇄되면 일상생활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짚어봤습니다. 김한일 기자입니다. 연방정부가 폐쇄될 경우 먼저 많은 사람들의 휴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전국 400여 곳의 국립공원이 문을 닫게 되며, 여권 발급 업무가 중단돼 여권이 없는 시민권자들의 경우 해외여행도 미뤄야 합니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융자도 모두 중단됩니다. 하지만 많은 한인들도 걱정하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정부가 폐쇄돼도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나 SSI 월피어는 연방정부의 움직임 상관없이 이미 국민들이 낸 세금이고요. 이미 국민들에게 보장한 보조 혜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급이 될 것입니다.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은 정부가 문을 닫더라도 계속해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같이 양당의 힘겨루기로 연방정부가 폐쇄 위기를 겪게 되면 정부의 손실과 지출이 늘어나면서 감사가 강화되거나 세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방정부 일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적채가 될 것이다. 세금 감사가 높아질지도 모른다. 그다음에 세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다음에 기존에 안 낸 세금을 콜렉션하는 절차에서 랩이나 또는 은행을 통해서 강제로 징수할 트랜스가 많아지겠다. 이런 겁니다. 연방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 휴가를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연방 우체국은 운영돼 우편 배달 서비스는 유지됩니다. 군인과 경찰들도 업무는 쉬지 않지만 연방정부가 재개될 때까지 월급 지급이 연기됩니다. 이외에도 총기 소재 허가 등 연방정부가 발급하는 각종 허가와 인증도 모두 업무가 중단됩니다. 한편 상원이 오바마케어 예산을 포함한 임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상원은 데드크루즈 상원위원이 의사 진행 방해 일환으로 21시간 동안 마라톤 연설을 한 뒤 이어진 오늘 절차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내년도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방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 12월 중순까지 임시 예산을 마련하고 오바마케어 예산을 복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다음 주 중 상원 본회의에서 투표할 예정입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